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안전 매뉴얼 당신의 목숨을 노리는 1mm의 공포 위험한 야생진드기입니다 야생진드기란 주로 들판이나 풀숲에 서식하다가 동물의 몸에 붙어 흡혀를 하는 벌레로서 주로 소의 피를 빨아 이름이 붙은 작은 소피 참진드기 일명 살인진드기가 대표적인데요 4월부터 11월까지 활동하지만 바로 요즘 5월에서 8월이 집중 감염식입니다 작은 소피 참진드기는 풀끝에 매달려 있다가 지나가는 동물에 옮겨붙어 흡혀를 하고 피를 통해 영양분을 섭취한 후 다시 풀 밑으로 들어가 알을 낳는데요 발끝이 갈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둥이를 찔러넣어 흡혀를 시작하면 시멘트같이 단단하게 굳는 물질을 함께 분비하기 때문에 떼내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단단히 붙어있던 작은 소피 참진드기는 흡족하게 흡혀를 한 후에야 그 굳어있던 물질을 스스로 녹이고 떨어지는데 길게는 열월에서 보름까지도 흡혀를 합니다 하지만 흡혈 중간에 강제로 떼게 되면 몸통이 잘려 나오고 박혀있는 주둥이는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다는 사실 그런데 이 작은 소피 참진드기에 물린다고 다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소피 참진드기 중에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 즉 SFTS 바이러스에 감염된 진드기를 일명 살인진드기라고 부르는데요 작은 소피 참진드기 55명의 환자 중 16명이 사망했습니다 흡혈 전에는 2, 3m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소피 참진드기 성충이 되기 위해 흡혈을 한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것이 바로 흡혈을 한 후의 모습 아, 진짜 흡혈 무려 10mm 정도의 크기로 가졌는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작은 소피 참진드기에 흡혈하는 모습을 넘버원 최초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흡혈을 위해 동물의 귀에 붙은 작은 소피 참진드기 잠시 후 흡혈을 위해 갈고리와 같은 발을 동물의 피부에 단단히 고정시킵니다 드디어 흡혈을 시작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변할까요? 자, 이것이 흡혈을 시작한 지 이틀째 된 작은 소피 참진드기의 모습 흡혈을 해서인지 전날보다 몸통 색깔이 까매지고 크기도 조금 부풀어오른 모습 그리고 흡혈을 시작한 지 닷새가 지나자 오, 진짜 커져요 보시다시피 몸통에 차오른 동물의 피로 인해 색깔이 굉장히 진해졌고 처음보다 몸 크기가 몇 배로 커진 것은 물론 부풀어오른 몸통 때문에 다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물린 작은 소피 참진드기가 SFTS 바이러스에 걸린 진드기였다면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될까요? SFTS에 걸린 작은 소피 참진드기에 물린 후 잠복기는 짧게는 4, 5일에서 길게는 2주까지 걸리기도 하고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38토시 이상의 고열과 식욕조합, 부역, 부통, 설사, 복통 등에 시달립니다 초반에는 식욕부진, 두통과 오한 때문에 감기 증상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요 증상이 심해지면 혈소폰과 백혈구 감소로 혈변, 혈료 증상도 함께 나타나며 경련이 일어나거나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이러스의 감염의 정확한 원인이나 치료제는 발견되지 않아 감염 후 나타나는 증상을 완화시키는 치료제만 사용되고 있는데요 면역력이 강한 사람이라면 열흘 전으로 자연치료되기도 하나 그렇지 않다면 타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또 지금까지는 사람과 사람 간에는 감염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었으나 지난해 한 병원에서 환자의 혈액과 체액에 노출된 의료진이 감염되었던 것이 올해 뒤늦게 알려져 시민들에게 충격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야생진득이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